1부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남자들 사이에 섹스가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선택한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맞서서 일부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응수합니다. 치료나 처벌을 통해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사실상 대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동성애를 치료하거나 처벌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동성애자에게 해만 끼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동성애 옹호로는 사이코패스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되겠다고 선택해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역시 유전자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치료나 처벌을 통해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으로 바꾸려는 시도 역시 지금까지 사실상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동성애 옹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사이코패스의 기질과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기질은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아직까지는 치료로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감시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이코패스가 강간, 폭행, 사기, 갈치와 같은 행동을 훨씬 덜하도록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나 처벌을 통해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는 것이 아직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과 비난의 눈길을 통해서 남자들 사이의 섹스를 많이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사이코패스는 원래 양심과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폭행이나 사기가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설득해서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 동성애자들 대부분은 사이코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설득을 통해서 동성간 섹스를 덜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이코패스는 원래 양심과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설득을 통해서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